안녕하세요. 트로트통신의 윤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유튜브 제왕임을 입증했으며 매주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 따르면 총 조회수가 18억 2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1일에 18억 1천만 뷰를 기록하고 7일 만에 다시 1천만 뷰를 추가하여 최단시간 1천만을 기록하며 최고의 스타 면모를 빛내고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임영웅은 자신의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 바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팬클럽 영웅시대는 유튜브, 팬카페, SNS 등 활발히 소통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다양한 일상생활과 커버곡, 무대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며 145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 누적 조회수 18억 2천만 뷰를 훌쩍 넘겼습니다. 임영웅의 천만 뷰를 돌파한 영상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같은 나의 사랑화를 비롯해서 보금자리 영상까지 추가되어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과 모스트 컨텐츠 영상을 더하면 총 60개의 천만 부 영상을 생성했습니다. 임영웅의 귀여운 매력부터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팬들 사이에 인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팬들로 하여금 힐링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화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